안녕하세요 전세계 K-POP 아티스트와 팬들을 위한 채널 후스밴TV의 조서연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의 컴백이 있었습니다 또 못지않은 기록들의 행진도 이어졌는데요 어떤 분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어떤 노래들이 많은 기록을 세웠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9월 넷째 주 주간 음반 차트 TOP10 먼저 10위는 크래비트입니다 10월 9일 첫 랜선 팬미팅이었습니다 이저 크래비티 컬렉션 C-Express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한 주간의 판매량 만 83장입니다 9위는 아스트로 문빈 사나씨의 인아웃입니다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면서 아스트로 첫 번째 유닛에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 주간의 판매량 만 447장입니다 8위는 프로미스9의 My Little Society인데요 멤버 서연씨의 자작곡 별의 밤 녹음 비하인드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7위는 약 1년 만에 컴백한 업텐션의 라이트업입니다 라이트어 한터 컨셉으로 서로를 비춰주는 업텐션을 담은 앨범이라고 하네요 6위는 스트레이키즈의 인생입니다 음악방송에서 2관왕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라디오를 통해서 초동 판매량 자체 신기록 돌파에 날아갈 것 같다라는 소감을 전했네요 5위는 워너스의 라이브드입니다 5주간 타이틀곡 투비올 나투비와 또 후속곡 에어플레인 활동을 종료했는데요 주간 판매량 22,896장입니다 4위는 에버글로우입니다 전사 컨셉에 레트로가 가미된 타이틀곡 라디다로 컴백했는데요 3주간의 판매량 26,100회장입니다 3위는 트레저의 더 퍼스트 스텝 챕터 2입니다 판매량 16만 1,615장인데요 23일에 시작된 리얼리티 프로그램 트레저 맵을 통해서 앞으로 보여줄 멤버들 간의 케미가 기대가 됩니다 2위는 마음을 훔치는 스틸러 컨셉으로 컴백한 분들이죠 더 보이즈의 체이스가 한 주간 판매량 21만 325장을 기록했습니다 자체 초동 기록을 경신하면서 기존 초동 판매량의 4배가 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최근 컴백 무대에서 멤버 선우 씨의 목통증으로 모델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빠른 쾌유와 함께 이번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1위는 지난 23일 앨범 발매와 동시에 화제에 오른 주인공입니다 김호중 씨의 첫 정규 앨범 우리가가 한 주간 판매량 44만 2,570장을 기록했습니다 트로트 앨범으로서는 정말 이례적인 판매량인데요 29일부터는 첫 팬미팅 영상을 영화관에서 상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관객이 참여할지도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9월 넷째 주 주간 음반 차트 탑10 김호중 씨와 또 돌아온 더 보이즈의 컴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분들의 기세가 이어질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이번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